근데 타임슬린 영화 왜 이렇게 좋아해? 재밌잖아. 과거로 가서 미래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. 과거 어떤 때로 돌아가고 싶어? 널 만나기 전 나를 만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. 이 사람은 내가 아는데? 왜? 거미주. 너 나 알아보겠어?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내가 사랑해 난 빠져버렸어 내가 진짜 98년으로 간 거였어. 안녕하세요. 약속할게. 너가 어떤 시간에 있든 우린 반드시 만날 거야.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내 앞에 네가 온 거야 Yeah 으깨詞 너